6년 전 Baby you love you 아직 서줄지만 내 맘 전해주고 싶어 Sweet find love 너와 함께 민저와 너무 행복 너 이건 누구야 제이잖아요 제이가 제이야? 오 뜬금도 어마무심한 캐릭터네 우리 민혁이 오늘 선방 민혁이 옆에서 들쩡거리는 거 아니겠지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부실기업 따님이 사기 결혼 아닌가? 뭐 이런 게 다 있어! 허허 탁 치고 꺼져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못돼 먹었어?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가? 가자 애기야 앞으로 우리 딸한테 말 조심해 아니 왜 애한테 고기를 먹여? 사람이 그렇게 생각없이 뭐든 그렇게 제멋대로 해요 나도 지금껏 할 만큼 했고요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